건조하고 거친 피부 높! 간지러운 피부 높! 미국 직수입 정품 시어버터와 비정제당 최소 5가지 천연 오일 합류 드디어 시어 슈가 스크럽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드디어 시어 슈가 스크럽 여름 휴가 전 바디관리 필수품이라고요? 이렇게 각질이 많은데도요? 저는 피부가 약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얗게 일어난 각질이 고민이라면 자극이 덜한 스크럽을 찾고 있다면 비정제당 시어버터 5가지 이상의 천연 오일이 들어간 트리옷 하나면 오케! 스크럽하면 트리옷 바디케어는 트리옷 야! 너 왜 그래? 아니 우리 바다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이 각질 보여? 야 그냥 스크럽을 해 난 자극도 심하고 건조해서 안 맞더라 저자극에 덜 건조한 걸로 써야지 그게 뭔데? 트리옷 시어 슈가 스크럽 이거 워싱후 사업 관리해도 좋아? 저자극 매끈 스크럽 트리옷 시어 슈가 스크럽 일단 한번 써보십시오 자극이 덜한 스크럽 피부 각질 관리도 시어버터 비정제 황당 왜? 전연 오일이 들어가 있어 매끈한 꿀광바디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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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스크럽 방향 트리옷 바디케어도 트리옷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 라벨을 참고해주세요 제품마다 5가지 이상의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에 개여서 사용 가능하여 부위별 스크럽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개인 피부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ream 이중